비스트에어라인의 비스트에어라인 고객의 광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저희 비스트에어라인에 탑승하시는 승객 여러분께서는 열광적인 비행을 위해 다음 상황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저희 비스트에어라인에서는 승객 여러분의 즐거운 비행을 위해 고객의 비행 상태를 체크하는 기분 체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비행 중 저희 승무원이 시속 때도 없이 이런 질문들을 할 겁니다. 즐거워요! 할려 뭘까요?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승림 여러분께서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큰소리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의 무랑체로 건강한 함성에 비슷해 열라인은 아낌없는 서비스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 여러분 즐거워요! 네! 즐거워요! 즐거워요! 네! 잘 어울릴까요? 2020년 12월 12일 비스트 에어라인과 함께 전하는 멋진 여행!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.